성노야를 만듭니까? 운하고 운동해도 사죄받아야 합니다. 무엇 때문에 끌려가서 왜 성노야를 만듭니까?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위안부, 위안부라고 했습니다. 위안부 아닙니다. 위안부 일본이 만들었습니다. 끌고 가서 위안수 짓고 위안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. 그날의 그 흔적들은 다 취없이 사라졌지만 하골을 헤메이는 메아리가 아프다 음 지울 수 없는 동국의 시간들 비눗물로 얼른 짓지만 하늘 맞춰다 봐도 몽둔 가슴이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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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맑은 미소에 그 어린 소녀는 쓰라린 상처 안고 주저앉아 꿈처럼 지나버린 안타까운 말들이 어린 안타까운 말들이 다시 떠오르지 않기를 하지만 처음 그때처럼 무너 5ası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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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finden 너무 아프다 지울 수 없는 동국의 시간들 피눈물로 얼룩졌지만 하늘만 쳐다봐도 몽든 가슴이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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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맑은 미소에 그 어린 소년을 쓰라린 상처 안고 주저앉아 꿈처럼 지나버린 안타까운 날들이 다시 떠오르지 않기를 하지만 처음 그때처럼 너무 아프다 아프다 피해자가 있을 때 피해자 앞에서 사죄해야지 아무도 없는데 사죄가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 교류를 해서 친하게 지나면서 올바른 역사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게 소원입니다 선생님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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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στ마 아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